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인문강의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본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본서 강의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갖고 있다시피 이렇게 두꺼운 척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바로 전에 했던 기초인문강의 있죠? 16강에 거쳐서 했을 겁니다. 기초인문강의를 꼭 들으신 다음에 이걸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앞으로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32강에 거쳐서 기본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 3월 48강에 거쳐서 심층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월은 기본강의로서 32강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우리가 기초인문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참조하시고 인터넷 강의 참조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20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법 총쭉 피시면 되겠네요. 다 편하네 벌써. 눈치도 빠르시게. 그래요. 건축법은 7문제가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는. 그런데 보통은 7문제나 8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7문제나 8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주간시 단답형은 한 3문제 내외. 주간시 단답형은 3문제 내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3문제나 4문제 혹은 2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건축법이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의 법을 배우는데 건축법이 제일 좀 어렵다 보시고 다만 기본강의니까 아주 어려운 건 우리가 건너뛰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나중에 우리가 1월, 2월, 3월, 2018년도 거기에 심층강의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래도 첫 번째부터 좀 어려운 걸 만났는데 이걸 끝나면 이제 이어서 주택법 같은 거, 공동적관리법 같은 거 이런 건 매우 우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축법을 조금 수고하시면 뒤에는 좀 수월한 게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쪽입니다. 밑에 단원길라잡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가셔서 재정 목적 보겠습니다. 21쪽 위협니다. 재정 목적은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한 번 어렵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재정 목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시험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로치기 해가지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립기준, 용도 이런 데 있죠. 이런 걸 과로쳐가지고 넣는 걸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한 번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건 아마 점수 깎으려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보니까 건축법이라는 것은 뭐냐.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립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하지 않는다.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공복리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공공복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2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2절 건축법의 적인 범위. 제가 강의할 때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해 드립니다. 일단 그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뭐가 등장합니까? 대지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지에 의해 놓고 갑자기 법이 하나 보이는데 그 법이 일이 뭐냐 하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고 있죠. 기본강의이니까 비교히 쉽게 강의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 옛날에는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기초인문강의 해드렸다시피 전에는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지적법이 이름을 한 번 변경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변한 겁니다. 이름이. 한 번 중간에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이 법이 옛날에는 지적법이었다. 그럼 왜 이 법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가? 뭐냐면 필지를 얘기하려고요. 필지의 원조는 이 법입니다. 필지의 원조는 거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필지 개수가 바로 뭐냐면 건축포상 대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란 뭐냐는 이미 제가 기초인문강에서 해드렸고 어쨌든 필지가 곧 이 건축법상 뭐가 된다? 대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에 있어서 필지가 다섯 개다. 그러면 건축법상 대지를 몇 개로 본다? 다섯 개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에 안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외죠. 예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안 나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외가 뭡니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3조 1항의 박스 안에 모두 여섯 개가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2쪽 위에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예외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기본강의 해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결론을 해보면 필지 개수가 대지 개수인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를 쪼개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행령으로 나오는데 일단 괄호 2번 보니까 둘 이상 필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둘 이상 필지 묶어서 그래서 괄호 2번은 둘 이상 필지를 묶어서 몇 개의 대지를 묻는다고요?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우가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열되어 있다? 여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필지 올라가면 그 다음 필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3번에 가지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일부를 몇 개를 하냐? 또 한 개의 대지로 본단 말이죠. 한 개의 대지 본다. 이건 몇 가지의 경우가 있냐면 이건 이제 다섯 가지의 경우가 나열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화면이 잡히죠? 이거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것부터 보는데 이 여섯 가지를 다 우리가 예를 들어 두는 건 아니고 기본가 아니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거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1번 하고 동그라미 6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필지가 두 개다. 원칙적으로 필지가 두 개면 건처법상 대지가 몇 개로 본다고요? 두 개로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보겠다. 어떤 경우이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양다리에 걸쳐서 건물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사회에서는 양지상 그래요. 양지상 그러죠. 양지상. 삼지상이나 양지상이나 이렇게 여러 개 걸쳐서 진단 말이에요. 두 가지 걸쳤죠. 두 개의 필지에 걸쳐 지었을 때 이 전체를 몇 개로 본다고요? 이 전체를 갖다가 몇 개로 본다? 이 전체를 한 개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이것이 바로 두리상 필지의 1번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좀 봐드릴까요? 6번. 원래 가장 어려운 것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릴 거예요. 어려운 건 일단 약간 비켜가고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어려운데 그건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고 동그라미 6번 봐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란 사용 승인 용어로 나옵니다. 사용 승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합칠 것. 이것이 핵심 용어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소유자가 같아 된다. 이 세 가지 유권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그런데 옆에 가면 그러니까 필지가 합쳐질 때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제외한다.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핵심 용어입니다. 이건 뭔 소리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초감을 했지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었다. 빌딩을 지었다. 그러면 중고검사 반다. 이런 말 안 쓴다고 그랬어요. 중고검사 반다 말 안 씁니다. 무슨 말 쓴다?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짓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그때 필지를 어떻게 했다? 합치겠다. 합치겠다. 둘이상 필지를 합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한 개의 대지 봐주는데 이렇게 하려면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어떻다? 두 개 필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시작할 때는 두 개 필지인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공사 다 끝나고 뭐 하겠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 두 필지를 어떻게 하겠다? 합치겠다. 어차피 합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건축 안 해줄 때 이걸 합친 걸 몇 개 대지로 본다고요? 한 개 대지로 봐주겠다. 다만 여기 A대지하고 B대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괜찮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봅시다.